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 보고 봐라 보고 봐라 나의 동창생 수많은 활발해가 지난 지금은 눈가에 주름산 얼마나 피었을까 보고 봐라 보고 봐라 나의 동창생 지금은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 보고 봐라 보고 봐라 나의 동창생 지금은 엄마가 되어 있겠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시절 그리워라 보고 봐라 보고 봐라 나의 동창생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 보고 봐라 보고 봐라 나의 동창생 어디서 향이 상품 나의 동창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